검찰이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 아울렛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관계자 5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. 경찰은 지난 10월부터 입건해 조사한 아울렛 사고 관계자 13명 중 혐의가 크다고 본 현대 아울렛 대전 지점장 등 5명에 대해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하지만 대전지검은 구속의 필요성 등에 대한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습니다.